오늘 우리 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친정어머니가 잘 만드셨던 소고기 넣어서 큰 조개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찜을 해서 실고추도 얹어넣어서 계란을 이렇게 위에다 얹어서 찜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이걸 흉내내서 잘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저기 조개 대신에 전복 껍데기 큰 전복 껍데기다 소고기랑 전복도 많이 듬뿍 썰어놓고 또 오징어도 좀 넣고 양파 넣고 뭐이도 좀 넣고 냉이 냉이 향기가 좋아서 냉이도 좀 넣고 굴소스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여기다 약간 전분가루 입힌 다음에 여기다가 깨놓은 계란물을 입혀서 찔거에요. 조개찜이에요. 이번에는 전복찜이 되겠네요. 조개 대신 전복을 집어넣고 전복 껍질을 이용했어요. 소고기도 넉넉하게 넣고 아주 영양이 좋고 또 건강에도 훌륭한 그런 전복 소고기찜이 되겠어요.